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도소에 계신 형제분들, 또 출소하셔서 사회적응하시는 우리 형제분들 힘내시고 위로가 되었으면 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립니다. 사회적응 잘하시고요. 또 재범하지 않으시고 신앙생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욕하고 매질을 하네 바로 그 속에서 주님을 모질게 매질을 하네 주님의 십자가 함께 주는 우리 매사람 심오에게 사람들은 자유를 보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들을 향해 방해하며 나유를 보내는 바로 거기 있네 주님의 뜻을 나누는 금병대 주님의 수치심은 알아 못하지 않고 즐거워하네 즐거워하네 주님 마음 헤어리지 못하고 내 필요를 위해 속담하며 즐거워하네 내가 거기 있네 내가 거기에 있는데 불과 피가 다 소라지고 그 빛을 받고 슬픔에 감길 때 모두들 주님을 기로하며 돌아가고 신자가 위해 주님 홀로 되시네 나도 그들처럼 세상의 땅에 걷고 있네 그러나 그 사람이 나를 불러 공부가 다 소라지게 공부가 다 소라지게 공부가 다 소라지게 아던 길을 돌아와 마리아와 굴무덤 앞에 서서게 해 공부가 다 소라지게 공부가 다 소라지게 그 사랑에 매여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주님 내가 무지게 폐지를 했어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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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에 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게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관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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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복생 잡김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무 위대하시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너무 위대하시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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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너무 위대하시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